한글자막 by 김정은 국제정치는 김성환 전 국간보실장님의 기준설과 첫 번째 세션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국제정치에 대해서 이론적인 논문 3개, 그 다음에 오후 두 번째 세션에서 자유를 제약하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분쟁으로 해서 좀 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방금 끝난 세 번째 세션 라운드 테이블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에서의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제목으로 진짜 현장에서 정책 결정을 하셨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의 경험 그리고 그분들에 있어서의 통찰력을 듣는 형태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기조연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1945년 이후 또는 냉전 이후에 존재했었던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가 어떤 식으로 약화가 됐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가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요인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유 기반의 규범이 국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특히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 자체가 어떤 변화, 현실에 있어서 나타나는 변화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전체적인 세력균형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라고 하는 그하고 관련된 정치적인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세션이죠 자유를 위협하는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개의 논문 우선 첫 번째는 차태서 교수님의 미국 대외정책,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전통 또는 철학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보다는 동시에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자제를 요청을 하고 뭔가를 어떻게든지 잘 통제를 하고 중국과 있어서의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타협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현실주의적인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긴 여름이 끝나고 긴 겨울이 시작하는 초협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타협이라든지 보다 현실적이고 마마계돈적인 접근이 아닌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의 이동순 교수님은 우크라이나하고 가자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미국 대외정책, 특히 미국의 자유패권 질서에 그에 대한 노력이 어떤 부작용을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동순 교수님도 글로벌 사우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어떤 흑백 논리적인 접근들보다는 여계 리더십으로, 오프쇼 리더십으로 점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미국 대외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김원중 교수님이 인권으로 본 국제정치 질서하고 관련돼서는 인권국요법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봐서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인권질서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내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책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 세 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경화대학교 이율빈 박사님의 중국 내 경제 안보 개념의 진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중국이 경제 안보를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지금 현재 아는 다시 말해서 비대칭적 상호의존이다라고 하는 접근들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가 경제에 있어서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안보의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제체제 전체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국이 경제 안보를 제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경제 안보 관념을 통해서 국제 경제의 안정자에 있어서의 자기 믿음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국간부 전략력의 장세호 박사님은 러시아 대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의 국가 또는 약간 국가 중심의 문명 또는 문명 중심의 국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 투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또는 서방하고 있어서의 타협 없는 대결을 지속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연세대학교 김동찬 교수님께서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의 중국이 한반도 전략을 분석하시면서 중국이 지금 보면 한반도 문제에서는 미중 경쟁이 계속됐고 더욱더 격화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 중국이 북한을 굉장히 핵심이익으로 바라보고 있고 핵심이익으로 바라보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은 부담이나 부채보다는 어떤 면수면 자산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끝난 라운드 테이블 세 번째에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가치하고 시리가 어떻게 충돌하느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충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봐서 현실에서 그렇게 심하게 충돌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장대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권이라든지 가치 외교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얀마 케이스가 아마 사실상 유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 진영 대결이 더 각화될 것 같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의 의견이 좀 모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의 보편성은 좀 작동을 할 거고 그걸 둘러싼, 다시 말해서 어떤 게 인권이고 언건이 침해됐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의 갈등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고려대학교의 김원중 교수님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쪽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살 필요까지는 없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치외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고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도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51분은 이제 딱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한국국제정치학교 연구위원장님의 회의 정리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9시 45분부터 시작된 한국국제정치학교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4년 한국국제정치학교 춘계학술회의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셔 좋은 의견을 공유해 주신 사회 발표 토론자분들 그리고 청중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